전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으로 폭우, 폭염, 태풍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7월 21일 목요일 현 시점에서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후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한국입니다. 물론 한국도 포항지진 등과 같은 안타까운 자연재해는 있었지만 이웃국가들인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정말로 자연재해의 안전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대륙에서 연쇄적인 지진 도미노가 발생하면서 특히 중국 윈란성 텅춘현에 있는 텅춘화산지대가 대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 이상 윈란성 텅춘현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발지진과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지진은 수천성과 윈란성에서 도미노로 시차를 두고서 발생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대지진이 바로 2008년 중국 수천성과 윈란성의 연쇄 도미노 대지진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윈란성의 화산지대에 고여있는 용암포수에서 발생하는 진동신호들이 폭발 증오를 보이고 있다는 유럽 지진학자들의 경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마그마의 온도가 진동신호의 지속시간과 마그마 속 기포의 양을 조사해본 결과 폭발 증오가 분명히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폭우까지 중국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광동성에서 시작된 61년 만에 대홍수 이후에 7월 21일 목요일 현재까지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우의 피해 상황은 제가 방송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듯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남부지역의 폭우와 홍수 상황은 과거에도 중국을 괴롭혀왔던 홍수 사태이므로 걱정은 되지만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폭우가 와서는 안 되는 시기에 폭우가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서부 수천성과 깐수성 일부 지역에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7월 18일 중국 신화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에서 17일 3일간 수천성 베이찬현의 최대 11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으며 또한 주택가 건물이 파손되고 전력과 통신이 부절이 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중국 지진 방송에서 늘상 이야기해왔던 지진 소식 지역인 바로 그 수천성 베이찬현에서 폭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천성 접경지역인 깐수성 룽난시에서도 최대 강수량이 98.9mm에 달하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수천성과 깐수성에서 4만여 명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12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깐수성은 일본의 나가노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늘상 중국 신장 수천성 그리고 윈란성으로 지진이 옮겨서 도미노로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그 깐수성에서도 지금 폭우가 내리며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집안이 약해지며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수천성 옆에 산샤 댐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7월 12일에도 수천성에서는 핑우현의 산촌인 무주어 티베트족 마을에서 홍수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하는 수천성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중국인들이 패닉에 빠져 사재기까지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천성의 인리 성장 한국으로 치면 도지사급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성의 도지사인 인리가 말하기를 수천성의 폭우와 산사태 및 지진 상황에 대하여 피해 규모는 불명이지만 아무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대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가 중국 시민들의 분노만 부추기며 무능의 극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대륙 전역에서 연쇄 지진과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화산 대폭발까지 점쳐지자 중국인들은 불안에 떨면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천성 대지진과 산샤댐 붕괴 등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으로 대탈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국 전역에서 돌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텅충 화산지대의 화산이 대폭발을 한 후에는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으므로 대폭발 전에 중국을 탈출을 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치